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증축이 자유로워졌습니다.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 종류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내 전통사찰로 한정돼 있던 증축 범위가 도시자연공원 삭제로 모든 도시공원으로 확대됐습니다. 건피율과 용적률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전통사찰은 기존 연면적을 포함해 660제곱미터까지만 증축이 가능합니다. 조계종은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어려움과 남아있는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.